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티입니다. 12V 임팩트 드라이버,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리뷰를 할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그 녀석. 항상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그 녀석. 맞습니다. 미러키의 12V 제품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미러키에서 정말 오랜만에 12V 임팩트 드라이버와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임팩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사실 출시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그렇게 바뀌었겠어? 이게 바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솔직하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대폭 개선되고 많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미러키에서 새롭게 출시한 MCB FID2 Gen3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처음 접했을 때 잡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가벼워졌거든요. 그렇죠. 미러키와 가볍다는 거는 상극인데 얘는 가벼워졌어요. 그 부분은 차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웍스와 계양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일단 웍스와 비교를 하게 되면 생김새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헤드 각도가 위를 보고 있고 낮은 키 그리고 비슷한 그립감 그리고 전장도 매우 짧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7mm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헤드의 지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웍스는 조금 동글동글한 타입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계양은 제가 예전에 칭찬을 했다시피 슬림하게 출시가 됐거든요. 뒤통수나 옆통수를 보게 돼도 굉장히 슬림하게 출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양은 조금 키가 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었죠. 하지만 미러키를 보게 되면 키가 굉장히 작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 각도에 따라서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계양은 좀 정면을 보고 있는 스타일이고 미러키는 위쪽을 보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뒤통수를 확인하게 되면 키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웍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느낌. 웍스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미러키 그 다음에 계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LED 라이트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앞에 뭐 아이언맨처럼 생긴 이 3단 LED로 교차가 됐는데 굉장히 밝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 편의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좌우 위에서 쏘기 때문에 비트 끝을 비출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4단계 모드인 것은 전작과 동일하고요. 독특한 점을 예로 들게 되면 비트 홀더를 이쪽 측면에다가 달아놨어요. 이게 뭐 자석 타입이 아닌 꽂아넣는 타입인데 비트를 꽂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트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측면에 꽂아넣을 수 있게 고무 그립처럼 바꿔놓은 게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자 저울을 가지고 와볼게요. 저울을 가지고 옵니다. 작동을 시키고요. 일단은 본체 무게만. 벨트 홀더나 옆에 있는 비트 홀더 모두 포함한 무게입니다. 무게를 재게 되면 특이해. 이거 730g밖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뭐가 이게 특이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웍스. 웍스 굉장히 가벼운 쪽에 속하거든요. 웍스를 달게 되면 웍스가 700g이에요. 30g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계양을 달아보게 되면 계양도 706g이네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디월트가 가볍고 그립감 좋아서 많이 쓰시잖아요. 디월트에 12V 모드를 달게 되면 800g. 디월트보다 미러키가 가벼워졌다. 가벼운 제품 축에 속하게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러키와 가볍다는 거는 상극인데 굉장히 독특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달게 돼도 900g밖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상해. 미러키가 가벼우면 어색하죠. 비밀은 모터에 있다고 합니다. 전작은 뒤통수가 좀 많이 튀어나온 엘리언 타입의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뒤통수가 확연하게 안으로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키 공식 유튜브 밀델 영상을 보시면은 모터가 정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무게가 많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펙값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와, 괴물이에요. 괴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분당 타격수 4000ipm 이거 18V야 뭐야. 옛날 18V가 진짜 4000ipm 정도 했었거든요. 4000ipm으로 출시가 됐고 아, 최대 토크값 170m. 이제 정말 18V보다 12V가 대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70m가 말이야 방금. 마지막으로 4단계 속도 조절.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 3단계가 조금 애매해요. 스펙값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2V의 전압을 가지고요. 최대 타격수는 4000ipm입니다. 무부화 속도 1단일 때는 1700rpm이고요. 2단일 때는 2900rpm입니다. 아, 이게 좀 아쉬워요. 2000초중반대로만 했으면은 2단계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3단? 3600rpm. 이 부분과 비슷하다는 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랄까? 4단은 스크류 모드죠. RPM은 3600rpm으로 동일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는 170m. 괴물이라는 얘기죠. 자, 거의 모두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립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그립은 이게 악명이 높죠. 왜냐하면 탄창식의 어쩔 수 없는 점이니까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손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이 슬라이딩 방식의 배터리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탄창식은 대체적으로 평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립은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항상 참고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목재에 피스 박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일부러 안 하고 있었어요. 아우, 기대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웍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170Nm와 얘가 몇 Nm냐? 하여튼 웍스보다는 조금 센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손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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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차이가 더 나는 걸 볼 수... 왼쪽이 조금 느리게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미러키가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계양! 최근 제품이죠? 계양도 제가 알기로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미러키를 제가 칭찬하는 점이 또 이런 것도 있죠. 다른 제품들은 보통 들어서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러키는 바로 꽂아집니다. 이런 디테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디월트랑은 왜 비교 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굳이 안 할게요. 자, 계양과 미러키 3단 확인 3단 확인 시작!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이겼고요. 손을 바꿔서 자, 손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결과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 리뷰할 때 뭔가 새로 출시된 제품이 이기면은 와!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미러키가 원래 이런 애였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왕이 돌아왔습니다. 1등 탈환을 다시 미러키 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디월트랑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미러키를 놓고요. 오른쪽에 디월트를 놓고 시작! 금액은 베어 툴 기준 10만원 중반대로 출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러키의 12V 생태계 굉장히 광범위한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게 12V 라인의 원형톱이 없다는 점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12V 라인업 생태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10만원 중반대로 출시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금액으로 요즘 같은 환율 시대에 10만원 중반이면 굉장히 괜찮은 금액으로 출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해졌다는 점 전장이 많이 줄었다는 점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탄창식의 그립감은 원래 안 좋은 거고 이 부분을 갑자기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단점 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단점은 제품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원래 이런 애였지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이 제품이 아닌 미러키 배터리의 단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12V 배터리 군들 뻑 너무 잘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가 많이 없을 때 갑자기 고부하 작업을 빡 걸어버리게 되면 배터리 센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배터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간혹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 만약에 이 영상을 미러키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개선됐음이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러키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고용형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6A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임삭이나 미러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개양도 좋아하고요.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미러키의 이 제품의 아성을 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한 대를 나눔이멘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이멘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인스타에 글 올리면 보통 그날이나 다음날에 제품을 수령하시니까 제품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당첨이 안 됐구나라고 어우 속상해 다 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미러키였죠. 최근에 계속 밀렸잖아요. 물론 지금은 내려올만 하기... 그렇죠. 예전 제품인데 이제 내려온 거였잖아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다시 탈환을 하네? 잘해. 미러키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